안녕하세요. 케빈이에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이겁니다. 비넴틴, 쌈장, 고추, 양배추, 마늘, 무말랭이, 보쌈. 상추, 그리고 오늘 마실 차는 17차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.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설탕 너무 맛있다 치즈볼 소스는 안 넣어서 먹어요 고마워 고마워 소스는 안 넣어주고 몇살 계란 계란 3 4 5 5 5 5 5 5 6 6 6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볼 고춧가루 이리와던 만두 집중 너무 맛있어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